동대문구 보건소가 아토피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아토피 힐링 숲체험 교실을 엽니다. 이번 아토피 힐링 숲체험 교실은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청량이동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수목원에서 자연을 체험하게 됩니다. 4월부터 9월까지 7, 8월을 제외하고 총 10회에 걸쳐 운영되며 숲 해설가와 함께 주제별 홍릉수목원 체험, 아토피 질환 애니메이션 상영, UX 퀴즈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